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959년생으로 권순일 대법관은 2017년부터 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위원장으로 재직해 왔습니다. 물론 그는 또 대법관입니다. 그의 임기는 2020년도 9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 여당에 의해서 유임이 추진되고 있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상 독립기구로 1963년도 출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이래로 대법관 출신 가운데 유임이 허용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4년에 대법관에 임명된 권순일 씨의 임기는 2020년도 9월 4일 14일 날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월 14일 끝남과 동시에 관례를 따르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도 그만두게 되고 또 새로운 대법관이 지금 정도는 인사청문회 등들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0년도 4월 15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순일 씨와 상임위원인 조해주 씨에 대한 비판은 시중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권순일 씨와 조해주 씨가 그런 취지에 합당하게 행동해 오지 않았으면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유임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없었던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질 않는 그런 위중한 상황에서 여당은 물론이고 권순일 씨 자신이 유임을 위해서 재임을 위해서 야당 원내대표를 맨담하는 등의 소식이 전해지는 이유가 무척 궁금합니다. 공병호 tv는 8월 17일 날 방송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스스로 유임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한 8월 17일자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상세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칼럼 제목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과욕이라는 그런 칼럼입니다. 질문은 문제인물의 유임 왜 추진되고 있는가? 그동안 단 한 번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임된 적이 없습니다. 또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간 18명의 대법관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유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역대 모든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명예직이자 마지막 그런 직책으로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두 번씩이나 한 전임자가 없었다는 전례나 관행으로 보면 이번에 왜 권순일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유임하기 위해서 재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임을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일까? 강한 의심과 함께 이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권순일 위원장은 조혜주 상임위원과 함께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많은 사람들과 또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현재 질타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문제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인물이 아니고 문제의 인물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병호TV는 인간의 행동 동기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가설이나 의심을 이미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유임을 위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유임을 희망하였다는 그런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집권 세력에서 권한일이 아니고 스스로 나는 한 번 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역을 하고 싶다라고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하게 어필했다면 여기에서는 필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나는 4.15 총선에서 기여한 바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추론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나 포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권순일 위원장 자신이 유임을 강하게 요구하였다면 이 같은 가설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포상을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4.15 총선의 전무에 대한 객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차근차근 알려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사람들의 새로운 시각입니다. 오늘날은 방송을 하는 사람과 방송을 듣는 사람 사이에는 일종의 집단지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제각각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콘텐츠를 다 조합하게 되면 그야말로 사건의 실체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집단지성이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8월 17일 날 권순일 과욕이라는 공병호 tv를 시청하면서 다른 유력한 가설을 제시하는 시청자들이 여럿이 등장했습니다. 이 가설의 초점은 권순일 씨가 유임을 강하게 요구하였다기보다도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권순일 씨에게 한 번 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라고 권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그런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권하게 된 동기는 새로운 인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해서 시중에 4.15 총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을 명확히 밝히고 과거사를 정리하고 또 구섭을 털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에 많은 그런 점수를 제기하는 시청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4.15 총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을 낱낱이 밝히려는 인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 그것이 골치 아픈 일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권순일 씨에게 한 번 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라고 권하했을 가능성을 제법 많은 시청자들이 동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대표적인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들의 의견은 모두 다 확정되지 않는 검증되지 않는 가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4.15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의 역할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함께 일했던 실질적인 1인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상황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의 방송을 보고 시청자들이 제시한 것은 제가 거듭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일종의 가설이기도 하고 추론이기도 하고 또 합리적 의심이기도 하다는 점을 여러분의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파트너 hstv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바뀌면 재검표가 실시될까 그 점을 걱정해서 이것을 막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임 유임의 이유를 추측했습니다. 또한 점점님은 저는 자리 욕심보다는 끝까지 책임지라는 압력인 것 같습니다. 재검표를 끝까지 버티기 하다가 반발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린 야당의 후보자 선정 등 선거 바람으로 덮으려는 속셈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촌리안이라는 님은 권순일 씨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목숨에 대한 미련 같은데요. 자신이 계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야 사회로 부정선거를 계속 깔아뭉개고 정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임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사회로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 자신은 내란제로 사형선거 받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닐까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목숨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김시애스 님입니다. 권순일 씨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욕심이나 보상심리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뭉개기 위해서입니다. 후임위원장이 다 까발려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뭉개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직에 더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존재혁명 님은 권순일 본인이 저지른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한 번 더 유임을 해야 하고 그래야 사회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완전히 지우겠죠. 마지막으로 리버티 프리덤 님은 권순일 씨의 보상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이 무서워서 볼 듯도 합니다. 겁이 나서 잠이 안 올 것으로 봅니다. 이 여섯 분의 모든 의견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가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로 총선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낱낱이 밝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다시 유임을 하고 새로운 그런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모두 다 내놨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는 시간이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출범한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창에 공대일을 누르시고 방문해 주시고 회원도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한국 상황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출범한 GONG TV, 공TV 영어 유튜브 채널입니다. 들어오셔서 구독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